아 구매야 Are you ready? Yeah Everybody let's go Woo Oh yeah 음 오 아 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ah 음 오 아 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여 에이 내 앞을 지나가서 누군지 마주쳐서 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게 없는 오늘 너때문에 따라오는 오늘이 좋아 음오아예 첫번째 플랜 깜짝은 동아예 전자 헤맨 남자 음오아예 마늘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새롭게 이런 말은 또 바뀌었지 두 번째 플랜 모두 당기기 어두워거리는 초침 스탠바이 큐 아 시간되면 차단하네요 예스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오오예 음오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오예 음오아예 그대도 사격하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스 네 오늘 날 다르겠어 밝아지지 않겠어 오늘 날은 잘라 멈춰 다가가 가리는 더불하게 말투는 애교 있게 날 보았던 우린 음오아예 헬로웨이 시간 좀 되나요? 날 좀 도와줘 그 적점에 내 오감이 제일 먼저 왜 그 조율도 없이 날은 위 속에 걸린 벗어 울고 갈 당신은 샘 ㅈ 오오예 우 음오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자르지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의 취향적인 에이 목소리도 내 모습도 늘 모든 게 머리무처발 끝까지나 날 속알만 안 해 난 둘이서 오예 두꺼워지는 네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싸이고 학교가 가까워왔던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건지 아닌 친구인건지 아니 캠핑 어디로 갈까요? 코베아로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게 빠져 뛰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인 에이 거기 언니들도 오 오 예 거기 어머님도 오 오 예 모두 다같이 오 오 예 모든 소리 질러 우리 멀리들도 모든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